. 아까 병원 하나 더 가져왔어 이거네. 병원을 지금 가져왔어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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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귀가 먹었나 아니 소리가 나면 알아들어야 할텐데 널밖에 안해 와아 아쉬웠다 어쩔 수 없이 유용해 할꺼야 어쩔 수 없지 어그로 끌려 어그로 안 끌려야 할 때 마시지 어그로 끌니까 해야 할 때 마시지 일단 알콜이라던가 이런것들도 얻어내고요 그럼 또 어디냐 어 아아 지금 지금 어 지금 허허 지켜보고 있지 지금은 일단은 어 20만원 곳이 있어요 10만원 2 3 4 4 4 당해! 아! 어떡해 이거? 이따 좀 이따 살게 됐다 그니까 저쪽에서 잘못 사본지 이날 신문가에 저래도 문제야 지금 그레 지금 안 잡히는게 우선이기잖아 자 일단 업그레이드 할것이 지금 업그레이드 할것이 선약가방 그리고 파우치 아! 정확도 높여주는구나 지금은 일단은 화력을 일단은 정확도 높이자 정확도를 높이는게 우선이니까 됐어 요것만이 하려고 아 진짜 걱정이긴 한다 진짜 어 사실 이거 들켰거든요 근데 방 안 돌릴거라 생각있었어 방 내려왔다가 땡 돌아갈거라 생각있었군요 근데 어 직선으로니까 아 망했구나 생각있던데 와 유턴이 아니라 어 직선이었다니 아 오우 어 이러면 안된데 그니까 휴고 휴고 지금은 사실 휴고 아유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지마 아시잖아요 아유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지마 아시잖아요 아 자 자 자 진짜 종교적 힘만으로 믿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조금 저 당시 과학이라는거 자체가 이제 뭐 빈약했듯이 진짜 이긴 했죠 예 그거는 좀 잊지하지 그거는 어 잊지한데 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했다 내 생각은 어 지금 병사들이 지금 어딘지 알았지 지금 그게지 인데도 일단 지금 숨을만한 곳이 어 여기 왜 없는거 같았지 숨어야돼 어 오 오 다 에비웨어 일단은 옥으로 끌만한 상대가 어 쟤는 중인거죠 어 일단 어쩔 수 없죠 어 옥으로 끌려줘야되죠 좀 머리 머리가야나 어 살짝 머리가야되지 우리 처음에 요소ächen 이거 오포게임 맞아요 서바이브 호러라고 나와있으니까 큰일났네 저거 돈도 지금 없잖아 어떡하네 이거 환장 아쉬웠다 이거 환장 아쉬웠네 어 일단 조금만 앞으로 가야겠다 아 그래 여기까지는 시야가 어 안 받쳐주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일단 저 2명 이따 오그로 좀 끌어보자 와 환장 아쉬웠네 어 이게 긴장감 쩔거든요 지금 오게 지금 어 일단 그 고리에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어 황보를 나서지 못하겠지 못하겠지 일단 2명이 왔을 때 그때 던져야겠지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뺏어 휴 핵산추가 뭐 그렇다 치자고 아 와 진짜 이거 심장 자체를 지금 어 단단 폰을 하고 있어 아 진짜 똥대기 안했어 쪼 아 뺏어 폰 호 호 손대지 말아 말아야 된다고 뭘 어떻게 할까 거그로를 끌려면 한 번에 두 번 처리를 해야하나? 아 이거 진짜 뭐랬는데 이거? 이렇게 해가자 이렇게 해야지 될 거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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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밑에 어? 그 다음 밑에 긴 It. 어? 조심. 있어! 좀 빨리 넘어. 됐어! 오우 세 박스 있어요? 네 오케이 후우 다 살아야겠다 어허 네? 저거 보니까 잉글랜드와 팍스의 백년전쟁이라고 백년전쟁이라고 백년전쟁이 아직 안 끝났을 시점이 있거든 지금 이때 휴전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고 아하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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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에서 봐요 어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또 뭐 힘들 것 같다 진짜 이런 상황이면은 어 자 일단은요 에 일단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고 좀 보시고요 예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주세요 또 예 뭐 그 잘 뭐 예 자 그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내고 계속 지내야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피곤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죠 아 엄마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이미 아실거라고 봐요 어쨌든 장희도 어 옳아 나에요 이럴수가 국놈엣에 히트해 께 있는걸 봐가지고는 어 아..이거에 있는거에.. 아..이거에 믿지 않나.. 여기 상황이네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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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오! 가자! 어! 안돼! 오! 오! 다니다! 오! 후! 야! 이럴 때 오! 와..아무래도요.. 오! 오! 오면 안되지 오면 안되지 오! 지금 왜 불때문에 지금 못오는거야 지금 저 쥐들이 오! 일단은 뛰어서러 갈수 밖에 오! 일단은 불빛인데로 가가지고 오! 이렇게 가고 게다가 또 물이 있는데 있으면 절대 오! 가면 안될거 같아요 예! 일단 컨트롤이 중요할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오! 아깐 물에 있다가 진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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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 밟 freedom! 오! 오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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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이. 배 caterpill 그러나 좀. 아! 엄마 어안 아아 또 여기 또 진흙도 있고 와 어떡하느냐 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거 무슨 뭐 횃불 같은거 없나? 아니 나뭇가지 같은거 없나? 어 이게 문제들이여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오 오 아 어떡하지? 어 이거 부실수도 있나 이거? 부셔가가지고 뭐 한다면 좋텐데 어 잠깐만 아하 저거 어 다리 만들수 이거 어 이렇게 힘내는거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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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은거 같지요 이건 뭐 어 무슨 뭐 돼지혈병 이런거 중장있었을때 있잖아 뭐 인플레인자 어 이거 그런건 비슷한거 같애 어 야 흑사 뼈다다보니까 다 총체로 남고 있다가 이런짓 버릴거 같애 그치 어 일단 이 자리 신부가 되게 아까도 말했었는데 과학적에 어 어 근거란거 자체도 없는 케이스잖아 어 어 아 일단은 어 일단 버려 버려 일단 지금 버리고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봐야 돼 어 어 일단은 어 간격을 잡자 어 어 어 이렇게가지고 어 가보자고 어 어 어 장희도 어 여기있어 어 어 어 어 화룩불 같은게 있으니까 어 어 어 화룩불인데 잘 봐야겠어 어 어 어 저쪽 저쪽이다 어 어 가자 어 어 대신에 이제 뭐 어 그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뭐 늦피나 이런게 있으면은 어 어 상당히 어 힘들거 같아요 어 제가 그렇거든요 어 그랬어 그리고 잠깐만 선배 저걸 밀고 가야 알아 설마 그래야되는거 많은거 같고 어 어 이거 왜는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거 생각한거 뭐야 이제 뭐 어 자 근데 지금 어 이것도 저 기술적인 이슈죠 이것도 테크니컬 이슈로 인해가지고 어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다는거 근데 이거 근데 어 근데 중세시대 때 이게 직선 말고 답이 없었을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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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.여기까지 하는거야 알수있어 자 이제 여긴 나가자 자 일단은 동작에서 여..여기에서 가면 되나? 여긴 왔죠 지금? 자 일단은 어.. 아이템 같은..아이템? 어 그..재료아이템? 어 말도도 어.. 다 어..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 흑사평가 자체가 진짜 어.. 무섭다라는 말은 어.. 정말 어..새산떨기하네요 진짜 지금 이 시국도 그런거니까 어.. 진짜 어.. 현실적인 일어라고 해야하나? 어.. 그런 느낌도 어.. 현실적인 중세의 느낌 어.. 비록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어.. 생각해보면 어.. 그럴 수 있잖아.. 어.. 아.. 아..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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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.. 일단 도로.. 어.. 으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으로 가면 안나? 여기가 진짜 집이겠죠? 아까 거기같은게 마곡간이니까 아마도 여유가 없었네요 잠겼네 마린이네 아아 어허허 돼지한테까지도 위로해주세요 자 아 그래도 말하고 교감할수있는 그런것들 시간도 가져주고요 어째서부터 지금 문이 다 잠겨있나? 다 잠겨있죠?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되나? 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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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있어 휴고 휴 melt 휴고 슈 그 근육 거꾸만 위로 올라오죠 그 전에 미리 눈으로 아 그거까지 못하겠냐? 이야 이거까지 못하겠냐 알았어 어 오 의사마저도 있다라고 저렴 됐다니 에? 왓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poi 오 나한테 혀? Chateau d'Embrage요? 오우 자 지금 나중에 설명해줄게 읽어야되서 아 지금 슈고는 너무 마음 아프겠네요 자 직접 가야지 오우 자 일단 실험실로 들어가야돼서 어떻게 들어가냐 역시나 백년전쟁의 훔쳐들이예요 오늘의 송곳은 보수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